민수 30초! 30초! 사이받지 말고 기잡고 올라가, 기잡고 유효하나봐, 유효하나봐, 유효하나봐 기잡고 올라가야 돼, 기잡고 기잡고 올라가 기잡고 들어가 가슴을 흔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 16초 한 번이나 한 번 해 키만이면 머리 안 벗고, 머리 자, 쫄다 화이팅! 왼손만 턱 밑에 바치면 돼 10초, 10초 그렇지요 왼손 살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지도! 조타에게도 지도가 주어지면서 양 선수가 똑같아졌습니다 10초! 10초! 5초 남았습니다 2초! 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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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남은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판독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끝까지 잡고 있었는데 손이 놓으면 아예 씨가 안 된 걸로 봐여서 놓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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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진 건 아닌데 상대방이 그냥 그대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이 시합이 가네요 시작! 거기까지 이 시합이 3분의 시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연장은 물 마실 수 있나요? 물 마실 수 없어요 이거 방송이니까 좀 마셔야 되지 않나요? 은파를 털고 똑같이 오른쪽은 업체로 가면 돼요 형이 대신 마실게요 아우 아우 괜찮아 파이팅 아민수진 너무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파이팅 파이팅 3분의 시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했고 이제 골든 스코어로 접어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7점 하나 곧바로 패배로 연결됩니다 하나야 하나야 하나만 가자 하나만 다 피해냈고요 다 피해냈고요 다 피해냈고요 유효를 획득하면서 업어칙이 들어오는 걸 그대로 뒤로 제껴서 유효를 획득했습니다 역시 좋다는 좋다네요 네 그렇지만 김민수 선수 역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수세요 잘하는 친구에요 김민수 좋다 승 업어치기 기술을 곧바로 되치게 하면서 조타가 골든 스코어 14초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